에이오 에리스 채널벤 준비가 됐다면 부르게 단들 속들과는 다르게 내 스타일로 내 내 내 스타일로 이 밤새 이랬지 양은 저래 니가 빨라 갈수록 돼 서로 마침을 가볍게 영원하라 내 마음을 가볍게 이 밤새 이랬지 양은 저래 나랑, 저래 이랬지 양은 저래 너무 깜짝이야 네 어머나 전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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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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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